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 그래서 훈련한 거 하고 싶으면 다행히... 현대에서 커피프린스에 좀 보기가 맛있던데? 커피프린스... 너 해라 일로와 왜? 왜? 야 너 해라 기다려줘 또보 또보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보 진짜... 잘 볼일이 없네 일로와 가보는데 산이 이렇게 끝이야? 어... 뭐... 산이 이렇게 끝이야? 일로 올라가자 일로 올라가자 그래 그래 너해라 가자 같이 가줘 제발 너해라 질퍽하다 조심해야겠다 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웬일이야? 두부똥 싼데요 귀여워요 꼭 한 세 번째 똥 색깔인데? 우리 노엘이 탐색하고 있어 꼭 한 세 번째 똥 색깔인데? 노엘아 뭐해? 우리의 사냥개였단 말이지 우리의 사냥개였단 말이지 근데 가자 또 가자 가자 어이구 안 지쳤어 인어 애 또 해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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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좀 가고 가자 그래도 뭔가 오늘 하루 부지런히 산 느낌이야 아 계단 끝났다 아 일로와 걔 겁나 보인다 네 아이고 뭘 안 지진 나라를 이게 찐거야 원래 이래야 사냥개라 원래 안 찐은 애예요 하지마 안하네 전망대 가볼까? 전망대? 응 나 안 가볼까 좋아 좋아 오늘 애들 꼴잡예야 귀여운 것 뚜롯뚜롯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 왜저래 아 뭐야 진짜 너 대롱대롱 뭐야 아유 진짜 털 왜 저러냐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어 비켜주고 왔는데 너 두부야 가자 야 야 조심해 아이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전망대인가 여기가 전망대구나 여기가 전망대구나 그런거 같지 그럴거 같은데 더 높을 데가 없을 것 같아 그치 응 가보자 아 이런 바닥에 더 힘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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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엄마 좀 끌어주렴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엉몽이 있다 우리 좀 마실까 아 아 아 아름다워. 아니야 너희로 일루와. 아 비굴이구나. 장난치자 하겠다. 제가 할부면 더 큰일. 아 귀여워. 죄송합니다. 많이 와야겠다. 도구도 신기한가 봐. 언니 거기 알아? 어디? 쇼콜라엄 알아? 네? 케이크 집인데 거기 진짜 맛있어? 우리 동네야? 우리 현대에 있는데 우리 동네도 있어. 망원점 있는데 저쪽에. 저쪽 어디지? 지지가 혼나고 싶어요? 눈곱도 떼야겠다. 대왕 눈곱. 산에서 눈곱을 갑자기 뗀다고요? 집에서 귀찮아서 못 떼줬어. 야 지지야. 아니 잠깐만 이러지 마세요. 아 내 옷도 지지. 너. 발자국 찍혔어. 아 좀 좀. 여기. 굴러볼까. 어찌어찌. 거기가 그쪽으로 갈라서 어느쪽으로 나가야 돼. 안 돼? 일로 가는 거겠지? 일로 갔는데 나중에 성산품 가는 거 아니야? 응? 어디? 아까 그 비글. 맞지?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헐. 피해야겠다. 내리로 와봐. 여기 냄새 맡아. 내리. 아깐 맞지 말라더니. 그냥 내 옷은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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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이지결제. 내지 말라. 면리 보셔는 해. 이거 저의 유행을 다시 벗고. 저의 유행을 Severus의 유행을 다시 벗고. 소원을 다시 벗고. 아버지. 鹿. 여기요 아 우리 아까 여기네 아까 왔던데 여기였네 일로 가자 너 해라 아주 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두부 돌려와 어 빨리 노래 노래 가자 가자 두부 아직 멀었어 두부야 두부가 갑자기 집에 있던 두부인데 엄마가 엄마가 안돼 두부 두부야 두부가 뭐야 두부가자 두부아이 두부 두부양 두부야 두부야 앉으시니까 좋아? 부럽다란 두부 두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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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이리와 두고 또 안잤어? 맛도다 드라이 너무 좋은데? 그치? 드라이 너무 좋은데? 드라이 너무 좋은데? 여기 싫은 거 아냐? 온대마다 무겁게? 자, 좀 떨어져서? 괜찮네? 오, 이거 너무 좋네, 이거? 그치? 우리 집에 오면 저 드라이기로 다 바뀐다? 너무 괜찮네? 어, 귀여워. 고춧가루 언니 숟가락 언니 숟가락 따라라 시작 귀엽다 귀엽다 사는 거 아니야? 아 무서워 얘가 더 무서워 손 봐봐 그럼 이 불은 누가 끄지? 내가 끄게 진짜 웃겨 어성공작 근데 촉각한데 아이고 살려주세요 저기요 나한테 뭐라 했잖아 지금 아이고 나한테 뭐라 했었잖아요 얘 어떡하지? 아 겁나 웃기다 생각해볼까 노열라 어떡하지 이 언니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정말 정말 이제 버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야 다 똑같아 오 이 발 좀 잘했어 다른 게 뭐죠? 약간 커피도 더티드링크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아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아 애굴러 만신창이가 된 케이크 누가 케이크를 쑤셔놨는거야 누가 케이크를 쑤셔놨는거야 귀여워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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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